효소, 살아있는 효소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시약처가 버린 식품이 효소라는 것은 모르실 것입니다 병원의사에게, 약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 다이어트는 어떤가요? 효소가 해독이랑 붓기에 좋다는데 맞나요? 등등 물어보시는데요 단순한 소화 목적이라면 모를까? 효소가 붓기, 다이어트, 해독, 면역이 좋다? 정신나간 소리이고요 다행히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은 의사나 약사분들이 효소 제품은 효과가 없다고 말씀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은 굳이 제가 효소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들 영상을 보니까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시거나 말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효소 제품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반인은 잘 모르는 효소 제품의 불편한 진실 첫 번째 살아있는 효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판매업체들에서 효소 제품을 굉장히 과하게 마케팅을 하다 보니 그러면서 정작 효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주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분들이 효소를 살아있는 미생물 또는 유산균 혹은 효모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효소는요 살아있는 미생물이 아니고요 생물체 내의 화학 반응을 총매하는 단백질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려서 효소는 균들이 내뱉은 부산물인데요 효모라든지 유산균 혹은 곰팡이균과 같은 균들이 내뱉는 침이나 분비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럽나요? 여튼 효소는 균들이 내뱉은 침이기 때문에 살아있다 죽어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침이 살아있다고 얘기하진 않죠? 똑같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효소를 섭취하세요 효소가 살아있는 곡물효소 저희 거는 동결건조에서 효소가 살아있어요 이런 말들은 모두 새빨간 나쁜 거짓말입니다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V 건강 프로그램이나 홈쇼핑에서 어머 살아있는 효소래요? 하면 해당 방송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살아있는 효소 이렇게 SNS 마케팅하는 제품은 어디서 불량식품이 광고질이야 하면서 시약처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효소 제품들의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시약처로부터 버림받은 효소 그리고 불행의 시작 효소는 원래 건강기능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시약처가 효소를 건강기능식품에서 빼버립니다 당시 효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던 업체들이 야 시약처 이게 무슨 날벨같은 소리야 우리 굶어 죽으라고 하니까 시약처에서 그럼 우리가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효소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봐 라고 했고요 결국 기능성 입증이 되지 않아서 2010년부터 건강기능식품에서 효소는 공식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으로 처음 등록되는 것이 어렵지 한번 등록된 것이 다시 제외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데요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관리 방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품질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보통인데 얼마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형편없었으면 아예 건강기능식품 영역에서 빼버렸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세 번째 상식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던 효소가 일반식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효소식품은 허위 및 과대광고에 원상이 되어버립니다 살이 빠져요 해독이 되어 붓기가 빠져요 등등 달콤한 유혹에 속고 속고 또 속는 소비자들의 불행이 시작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만 속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굉장히 안타깝고요 아 물론 해독, 다이어트, 붓기, 면역 이런 목적이 아닌 제가 좀 소화가 잘 안 돼서요 좀 잘 체해서요 이러신 분들은 효소 제품 드시면 괜찮은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런 분들은 해외 직구 제품들 중에 캡슐 형태로 된 소화효소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효소 제품의 불편한 진실 세 번째 효소의 민낯 첫 번째 불편한 진실에서는 효소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효소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그럼 우리가 사먹는 효소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비타민C가 살아있다고 하지 않죠 대신 비타민C는 살아있진 않지만 몸속에 들어가면 반응을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효소도 살아있진 않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효소는요 그냥 아무 때나 막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효소의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효소는요 특정 온도와 특정 산성도라는 조건이 동시에 갖춰질 때 반응 즉 활성화가 잘 됩니다 문제는 효소마다 활성화가 잘 되는 조건이 다 다르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우리 몸속에서는 활성화가 되게 어려운 효소들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브로멜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붓기를 빼는 데 좋다고 마케팅하는 제품들의 단골로 들어가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요 브로멜란은 섭취 45에서 50도의 환경에서 최적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사람 체온은 36.5도죠 45도에서 50도는 우리가 섭취한 브로멜라인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온도이고요 또 브로멜란은 산성도 즉 pH가 6에서 8일 때 최적으로 활성화되는데 우리가 공복일 때 위속 pH가 1.2 정도 되고요 음식을 먹었을 때 위속 pH가 4에서 6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정작 단백질을 잘 분해할 위속에서 브로멜라인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온도와 산성도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하는데 맞을 수가 없겠죠? 이러니까 효소가 시각자한테 버림을 받은 것이고요 이러니까 SNS에서 붓기가 빠졌다 살이 빠졌다 라고 후기 마케팅을 하는 제품들 백날 사드셔봐야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브로멜라인처럼 활성화되는 최적의 온도와 pH가 공개라도 되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시중에 유통된 수많은 곡류 발효 효소 이런 애들은요 어떤 조건에서 활성화가 되는지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발효 효소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좋아하니까 이것저것 곡류 섞어서 몇 가지 균 넣고 발효시킨 게 다인 것이죠 즉 곡류 발효 효소들은 그냥 발효시킨 곡물을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발효된 곡물을 하루 몇 그램 먹는다고 뭐가 좋아질까요? 발효된 곡물을 숟가락으로 가득 떠서 몇 끼 두세 스푼 먹으면 영양학적인 가치라도 있겠죠 한 포에 1, 2g씩 들어있는 발효된 곡물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후기 보고 산 효소 제품 아무리 먹어봐야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빵순이들이 좋아하는 효소라며 팔리는 다이어트에 좋다는 효소 제품들 많죠? 이거요 대부분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에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것인데 소화가 잘 되면 그만큼 탄수화물이 쫙쫙 흡수되겠죠? 그런 걸 다이어트 하실 때 드셨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 효소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말씀드릴 것이 더 있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기억하기 쉬운 것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효소 다이어트 해볼래요? 효소 제품 먹어볼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요 다음 시간에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효소 제품을 그나마 잘 고를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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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